kwmc 한인 성교대회 준비 모임 및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0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한기옥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 목사는 설교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었다. 바울은 엄청난 핏밭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번 대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부 순서가 통성기도로 마무리되고 2부 순서가 김기동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삿말에 나선 고석희 목사는 주님께서 부족한 절을 통해 kwmc 운동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한국 1천만 성도들이 전 세계 성교사 파송의 진검다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 목사는 또 성도의 수가 하향 곡선을 치닫는 이때 이번 대회를 통해 상향 곡선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순서는 김경일 목사의 현재 진행사항 보고와 김기동 목사의 인삿말로 이어졌는데 김기동 목사는 각 교회 단임 목사님들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초대하면서 해당 교회에서 3사람 이상 등록을 책임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HTV 뉴스투데이 이성숙입니다.